방역 지침에 따라 발언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.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장관에 대한 부분만은 오전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없으십니까? 오늘 합의 가능한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이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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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